음악 현대중공업이 자체 개발한 가스처리 시스템의 상용화에 나섭니다. 현대중공업은 이 시스템을 오는 4월 착공해 2016년에 인도되는 노르웨이 쿠누센사의 초대형 LNG 운반선 두 척에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. 가스처리 시스템은 현대중공업이 지난 2012년 세계 최초로 개발한 이중연료 패키지를 비롯해 증발가스 고압압축기, 증발가스 액화 시스템 등으로 구성돼 있습니다. 이 시스템은 LNG 저장탱크에서 자연기화된 가스를 100% 사용해 연비를 극대화한 게 특징입니다. 증발가스 고압압축기와 LNG 연료공급 시스템이 각각 독립적으로 운영돼 어느 한 시스템이 고장나도 증발가스를 100% 처리할 수 있습니다. 현대중공업 관계자는 가스처리 시스템을 LNG 운반선에 적용하면 연간 1,600톤의 증발가스를 연료로 더 사용할 수 있게 돼 연간 100만 달러 이상의 연비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. KSG 뉴스 정재입니다.